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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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제국이었던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이 전후 복구로 힘겨워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의 강자가 떠오른 건데요 어디였을까요? 미국 그리고 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수물자 수출로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본은 한 가지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1920년부터 전함 8척과 함대의 주력이 될 전투함 8척을 만들어서 주력 함대를 늘리려는 계획인 일명 88함대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전장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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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도 막 끝났을 무렵 일본은 대체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새로운 침략을 준비한 거 아닐까요? 미래를 대비한 건가? 바로 또 다른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 즉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수님, 당시에 전함을 늘린다는 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의 운명을 바로 이 해군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국가만이 그 지위에 맞춰서 함대의 규모도 커지게 됐고 이 함대의 질과 숫자가 곧 국력의 상징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일본이 전함까지 늘릴 계획과 함께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기쁨을 누리던 그때, 일본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왜요? 바로 1921년, 미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워싱턴 DC로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9개 국가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국회 국가는 3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한 끝에 총 3개로 나누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워싱턴 체제라 불리는 조약인데요. 5개국 조약 일본은 8,8 함대를 만들겠다는 전함 건조 계획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 5, 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군함 수는 아니겠죠? 어휴,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영국, 일본이 보유할 수 있는 전함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5, 일본이 3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52만 5천 톤의 전함이 인정되는 반면에 일본은 31만 5천 톤의 전함만 인정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제한 지켰네요. 그렇죠. 왜 받아들였지, 근데? 네, 일본으로서는 당시 미국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이 조약을 거부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본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정이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특히 군부에서는 쿠투족구가 있고 라고 굴욕 외교라고 굴욕적이다. 네, 굴욕적이다. 네, 그 간대국에 너무 안보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미국은 여기서 아, 이제 됐어 하고 멈췄을까요? 강력한 걸 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은 1930년 런던에서 열린 군축회의를 통해서 또다시 일본과 군사력 축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더더욱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불만이 터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난 거죠. 이때 그동안 일본을 예의주시하던 미국이 만주사변이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고 그리고 상당한 준비 끝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며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국제연맹이 나서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영상이 있어요? 국제연맹이 Reed Rover 그들에게 전해드렸을때는 모든 위험을 받았을때 제가 원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맣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분의가 안 좋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이후 곧바로 국제연맹 탈퇴를 통보하게 됩니다 불만이 터져나온 건 일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주도한 국제적인 제재로 군사력을 축소한 정부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일본 전국을 뒤흔드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 사건은 바로 일본의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30년 11월 14일 평화의 외교를 내걸며 군축조약을 맺었던 27대 총리 하마구치 오사찌라는 총리가 도쿄역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2년 뒤 일본에서는 또 다른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사 속에 보이는 사진은 29대 일본 총리 이누카이 찌우시인데요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 범인은 바로 강경파 군인 즉 지금의 우익 세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대체 이들은 왜 총리를 암살한 것일까요? 자꾸 협조하고 그걸 왜 받아들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굴욕적인 거를 하냐 굴욕적인 거를 왜 하고 있냐 이들 입장에서 이누카이 총리는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연약한 총리였던 셈입니다 범인들이 이누카이 찌우시 총리와 더불어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누카이 찌우시 총리를 암살한 세력은 이날 미국의 한 유명인사도 함께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유명인사는 누구일까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셔요 정답하세요 정답 채프린? 아닌가? 찰리 채프린? 정답 찰리 채프린 찰리 채프린 찰리 채프린이 미국 사람이에요? 아닌데? 미국 사람은 아니죠 미국의 유명한 사람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사람 근데 찰리 채프린이 왜 죽이지? 근데 살았어요? 당시 찰리 채프린은 동아시아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신작 시티라이트를 선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가 있는 과정에 일본을 방문한 건데요 이때 마침 이누카이 찌우시 총리가 찰리 채프린을 자신의 사저로 초대한 거였어요 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범인들 역시 이 총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암살 계획에 찰리 채프린을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까지 암살하면 경고를 날릴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찰리 채프린은 결과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지팡이 휘둘면서 이렇게 쓱 쓴 거 아니에요? 소름 딱 쌌는데 모자 쓰고 마주 싸보고 제이치 있게 영화처럼 아니면 전날 과음하셔서 못 가셨나? 약간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만 찰리 채프린은 총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잡아둔 수모 경기 관람하고 그다음에 튀김을 먹는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딜레이 된 거예요 세상에 늦어지면서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의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서 나치 독일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죠 이때 미국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막으려는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요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에 대거 주둔시킨 겁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태평양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태평양에서의 영역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선을 지켜라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북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부풀을 점령하고 맙니다 이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일본은 곧바로 며칠 뒤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기 전 초방수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아 삼국친선? 세계나라가 신선 뱉자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일본어 능력시험 3급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친선 일독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일독이 3개국이 뭐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맺은 군사조약 삼국동맹인데요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중 하나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네, 여기에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을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상국동맹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생긴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태평양 일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들이 보이죠 일본은 1940년 9월 상국동맹 후 곧바로 인도차이나 북부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1941년 1월 아시아 최대의 석유산지이자 전쟁에 필요한 고무와 쌀 등이 풍부했던 곳 바로 네덜란드 영 인도네시아의 슐라웨시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한테 수입이 막히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수탈을 하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침공을 감행했던 일본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제지하지? 미국은 먼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 2월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건데 석유가 엄청난 타격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자원 의정도가 높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 연료를 끊어버리면 뭐 일본은 미국과 교섭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매정을 불간섭하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태평양의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일본에게 전하면서 중국과 인도 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과연 일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결국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일본은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입성한 일본 영사관들에게도 한 가지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일 즉, 하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또 내보도록 할게요 네 하와이에 주둔한 일본 영사관은 미 해군을 정찰한 것 외에도 어떻게 주요 정보를 얻었을까요? 좀 이렇게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매일 아침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뭘 합니다 정답 크리스 씨 매일 아침에 신문을 봐요 신문 맞아요? 크리스 씨 정답 신문이야? 진짜요? 신문 신문 아니, 신문은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현지 신문에는 하와이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함대 동향을 좀 상세하게 싣고 있었어요 신문에? 네 이야, 희한하다고 희한하다 FDR request funds for 68 Navy vessels 플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은 68 척의 해군 함정에 대한 자금을 요청 The second contingent of approximately 30 ships including the aircraft carrier Yorktown will leave on or about October 14th according to unofficial reports 엄청난 정본이요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모함 Yorktown 포함한 약 30 척의 두 번째 함대는 10월 14일경에 떠날 예정이다 우와 아니, 비공식적인 거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있네? 말도 안 돼요 이게 저게 신문에 나온다고요? 이 신문사가 스파이 아니에요? 당시 하와이 신문은 미국 함대의 규모와 활동 심지어 입출항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내부에 저기 있네 하와이의 일본 영사관은 그대로 이 내용을 일본에 보고한 거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일본은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냅니다 기본적인 미 해군의 방어 시설과 항공기, 함정의 종류는 물론이고요 1941년 5월 함대 전력의 4분의 1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함정이 항구 내에 정박하는 게 일요일이라는 것 이러한 정찰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은 일요일 공격이 가장 많은 미 해군의 함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와 또한 먼저 일본은 진주만가 오하우섬의 그림을 활용해서 섬의 주요 지형 지형물을 미리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축적대로 만든 모형 군함을 제작해서 공습 시 어떻게 진입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게다가 진주만가 흡사한 화산섬인 큐슈의 사쿠라섬에서 진주만 공습의 실전 훈련과 저공 비행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공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일본 해군은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을 앞장세워서 이토르프 섬에서 하와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구모 추이치라는 항공모함 지휘관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일체의 통신도 하지 않고요 바다의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태평양을 건너간 결과 9일 만에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의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군은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를 싣고 또 띄울 수도 있는 항공모함 6척 그리고 전함 2척 그 외 전투함 15여 척과 항공기 350여 대와 함께 진주만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모두 800시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만 엄선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는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는데요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저거 실제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본은 진주만 수심이 얕다는 정찰 정보를 듣고 난 후 얕은 수심에 투하할 수 있는 신형 어뢰를 개발했어요 아... 그새 진주만에 딱 맞는... 그렇죠 기존 어뢰보다 물속 깊이 빠지지 않아서 수심인 얕은 진주만 폭격에는 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항공기의 어뢰 공격에 전함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가 터지면서 1177명의 미 해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2차 공격대에 170여 대의 공격기를 추가로 발진시켰습니다 와... 이미 자초된 미국의 전함들까지 끝까지 공격한 일본의 항공기는 1시간 50분 만에 모든 공격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와... 살아남은 이조차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만큼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한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18여 척의 배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항공기 188여대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손실된 항공기는 겨우 29대 정도였고요 장함전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실되었을 뿐이었어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던 거죠 일본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대목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만 2차 공격이 지난 후 일본의 공격대장은 3차 공격으로 오일탱크와 병창기지를 폭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더 이상의 모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일탱크와 병창기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불씨를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했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 호 그리고 렉싱턴 호 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와이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3차 공격 중지와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뒤바킹 향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다 그렇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연설을 통해서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정말 분노했겠다 어제 7일 7일 1941 날씨가 죽을 때 미국이 미국의 미국이 갑자기, deliberately, 미국의 전쟁을 전쟁으로부터 부족한 기술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을 전해왔습니다. 이 전쟁을 전해왔어 가득한 전쟁을 전해왔어 가득한 전쟁을 전해왔어 가득한 기술을 얻고 있습니다. 압슬롤 스피클로 에 스테이트 압 워 해즈 엑지스텔 비트윈 뇌 유나이틋 스테이 앤드 래퍼니스 엠파이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하는 결의가 보이네 결의 결의에 찬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 뒤집힌 거죠 전쟁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완전 하겠다 이제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입대하려고 죽을 수 있었어요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싸우겠다 일본은 뭐 축제부님이죠 이겼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이겼다 그 아홉 명이 오래 발사하면서 죽는데 그 아홉 명을 진주만의 구군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신으로 진주만 공수프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평양의 다른 섬들을 차례대로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우와 아니 이게 먼저 일본은 진주만 공수빌의 영국령인 말레이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풍부한 보르네오 그리고 식량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웨이크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의 안담한 제도 그리고 필리핀의 바탄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모두 진주만 공수프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이 점령한 곳들인데요 진짜 승승장구했네요 밑에 다 먹었네 그냥 동남아시아의 패자가 되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일본의 팬창을 가만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가만두지 못하죠 미국은 일본의 복수전을 결심하고 대대적인 전력 수정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저 진주만의 책임을 물어서 킨멜 제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지휘할 새로운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은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일본 영해에 가깝게 진입을 시킵니다 이때 미국은 진주만 공수프 이후 많은 전함을 잃어봤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 본토 가까이 가는 모험은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짧은 항속거리의 전투기가 아닌 육군이 사용하고 있던 사용하던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험한 도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전투기는 활주거리가 긴 탓에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예요 이게 짧아서 활주로가 진짜 너무 짧다 진짜 힘든 기술이에요 이렇게 도쿄까지 미국의 전투기 16대는 무사히 날아갔고 작전대로 도쿄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400여 명가량 발생합니다 비록 대규모 공습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교수님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거잖아요 이제 일본은 완전 이성이 잃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미국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추강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에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일본은 소류, 히류, 아카기, 카가 4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2척, 그 외 점투함 12여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척 항공기 36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면서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드웨이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 제도의 상공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어? 뭐가 이상하지? 어? 그리고 이때 미군의 항공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난 거죠 기습 공격을 펼치려던 일본이 오히려 역기습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고 그 역기습을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머나 미국의 암호 해독 팀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 중 한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요 바로 AF로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의 작전이었던 거죠 암호 해독가는 AF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지난 3월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 라는 말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었거든요 아 그는 AF가 미드웨이 제도임을 확신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상관이 들어줬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죠 이 암호 해독가의 말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됩니다 항상 상관들은 그런다 항상 그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 니미츠 사령관은 다르죠? 그렇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어? 그분도?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 역시 군의 규율이 있으니까 군을 모두 움직이는 전쟁이니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거죠 아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암호 해독가는 AF가 미드웨이 제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어려운데? 아 서로 서로가 해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또 이용을 하죠 해킹을 알고 이용을 한다고요? 저도 영화를 봐서 이거는 영화 전쟁 영화 좀 그만 봐 전쟁 광이네 보니까 정답 정답 혜성 씨 뭔데요? 미드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암호에 써서 보낸 거예요 미드웨이에 식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어? AF의 식수가 부족하대 이렇게 암호를 한 거를 가로채서 아 AF가 미드웨이가 맞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정확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네 미국은 암호 해독의 힘으로 미드웨이 제도 근처에서 항공모함 두 척과 함께 일본군을 기습할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허를 찌르게 된 겁니다 이런 미국의 사정을 알 길 없었던 나구모 지휘관은 미군이 미드웨이 제도에 숨어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남은 폭격기의 폭탄을 모두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0분 뒤에 온 무선 교신에서 미드웨이 제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서 또다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어? 한 대가 늘었네? 그렇죠 미군의 항공모함 중에는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미군의 항공모함 요프타운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침몰시켰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는 네 본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침몰 직전이었던 요프타운을 미국이 다시 살려놓은 거죠 거의 SCB급인데요 와 수리가 잘 고치네요 요프타운의 상태를 본 전문가들은 전투에 투입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 미미츠는 3개월이나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3일 안에 고초노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박이죠 항공모함 요프타운은 응급수리만 받은 채 태평양을 이동하면서 계속 수리를 한 결과 결국 복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동하면서 수리를 대박이다 두 나라의 항공모함 수가 단 한쪽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을 발견한 일본은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폭탄 바꿔야지 또 그렇죠 이제는 미드웨이 제도의 방어수를 뚫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되는 거죠 지상 공격용 포탄으로 교체했던 폭격기를 다시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어뢰로 교체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 교체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빠르고 가벼운 일본의 특공기 제로센을 투입시켜서 대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약 280km 떨어진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더 헤매다가는 연료까지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름 아래 바다에 떠 있는 전투함을 발견한 것이죠 우와 그 전투함을 따라가다 보니 일본의 항공모함이 있는 위치를 찾아낸 미군은 이때부터 대방벽을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 대척에 폭탄을 직격시킨 겁니다 한국 항공모함 중 한척인 소류는 폭탄 3대를 맞았고 카가는 너무 많은 폭탄을 맞으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앞가기는 단 한 발의 폭격으로 순식간에 타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항공모함 히류 역시 끝까지 버티다가 폭탄을 맞아 파괴돼서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 모두 태평양에서 침몰하게 된 거죠 다 침몰됐구나 서로 서로 막 행운들이 막 계속 찾아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갑자기 항공모함이 발견돼서 그렇죠 치열했던 이날 전투로 인해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 침몰했고 전투함 1척과 항공기 250여 대, 조종사 등 3,000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부활했던 요크타운이 끝내 침몰하게 되긴 하지만 전투함 1척과 항공기 150대, 307명이 전사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죠 미드웨이 해전 후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리고 1943년부터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생산해내기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총 90척이 넘는 전투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력면에서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게 된 겁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은 가달카날 섬에서 연합군과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승기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일본은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일본의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맙니다 여기에 2호섬 항락으로 일본군은 더더욱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 마지막으로 본토를 방어하는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 거죠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항공모함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와 진짜 미군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폭역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 4일간 집중 폭역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지휘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성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미까지의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제일 무서워 와, 잘 무서워 와 와 아 너무 무모해요. 어떤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술 아니었나요? 네, 이러한 가미카제 특공대는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오키나와 바다에 띄워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진지를 구축해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소년병인가요? 네.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받이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두 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두 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받이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설득을 하거나 겁을 져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군은 수루탄이나 파염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질수록 주민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집단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세뇌를 당한 결과였죠.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길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진훈이라는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적용시켰는데요. 특히 전진훈의 내용 중에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항복을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런 세뇌를 통해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루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단 자살을 택한 곳만 전쟁 중 30여 곳이 넘는데요.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 1만여 명 역시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죽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항복하는 게 일본한테 크게 안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포로를 잡히면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선 근방 13km까지 방어선을 좁히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던 미군은 수리선 근방의 슈가로프라고 불리는 고지를 향해 속삽고와 박격포로 일본군에 맞서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5월 18일 미군은 슈가로프 고지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수리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수리성을 미군이 점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80일 넘게 벌어진 무모한 소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20만 명?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의 최악의 전투가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거죠. 투르몬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난지시민이 있으므로. 최근 일본 최남단 도서지역에 미사일 부대가 하나 둘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시 방어를 명분으로 오키나우를 포함한 주변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또다시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매듭지지 않은 전쟁의 책임. 이것이 여전히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올바른 역사관은 지나간 역사를 반추하여 역사를 제대로 볼 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펀미호. 남북연합군이 경험한 비밀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 뭐야 안 들어가고 가야지 저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바다 속 비밀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진짜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군함 쿠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호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쿠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헐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헐리호의 행방이 배를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헐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헐리호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헐리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헐리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아니. 잠자만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3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지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진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헐리호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기지 않아요? 충격으로 선을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하네. 그런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패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헐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헐리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일본 히노시마와 시코쿠 사이에 위치한 오크노시마 섬. 둘레 약 4.3km의 이 작은 섬의 또 다른 이름은 토끼 섬. 섬 안에 사는 천여 마리의 토끼를 만나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크노시마 섬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섬의 둘레가 4.3km면 여의도보다도 훨씬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토끼가 천 마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작은 섬에 유독 토끼가 많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오크노시마 섬에는 20명 남짓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갑작스레 오크노시마 섬을 찾은 일본군들이 주민들을 섬 밖으로 내쫓은 뒤 급기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잘 살고 계신 왜 주민들을 내쫓어? 여기를 뭔가 비밀 군사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오크노시마 섬에서는 아주 은밀한 공장이 가동됐는데요. 그 정체는 독가스 제조 공장.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할 독가스를 실험하고 제조할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곳 오크노시마 섬을 선택했고요. 16년간 약 6,600톤의 독가스를 제조.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당시 지도에서 오크노시마 섬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설에 의하면 당시 토끼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독가스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폐망하자 일본군은 공장을 폐쇄한 뒤 섬을 떠나고 당시 살아남은 토끼들이 번식하며 지금의 토끼 섬이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얘기네요 진짜. 진짜 뭐 썰이고 추정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토끼 섬이 된 이유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저 토끼들의 조상들이 독가스 실험에 다 이용당했다라는 거네요. 혹시 섬에 사는 수많은 토끼가 이 잔혹한 역사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비극적인 전쟁의 증거가 아닐까 하셨습니다.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 자살. 권총 자살.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연인이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청산가리를 복용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소련군에 의해서 매장됐던 히틀러의 유골이 발굴 이후 2000년 러시아 국가기록 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 개구를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승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서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커 대학의 고고학자인 닉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히틀러의 두 개구를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구를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 개구리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러진 사이는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 개구리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 개구리를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고기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조차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몰스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 개구리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 개구리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 개구리는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 개구리의 정체는 뭘까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 당시 미국은 188대 항공기가 파괴되고 군인 2천 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고요.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엄청난 스크래치였던 거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니까. 이 전역이 전시태세의 돌입.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광고가 논란에 중심에 섰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거? 주사위 아니야? 진주만 공습이 있기 16일 전인 1941년 11월 22일 한 잡지에 실린 이 주사위 게임 광고가 사실은 진주만 공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예고라고? 왜 그렇지? 누가? 흰 주사위에는 XX1224라는 문자가 또 검은 주사위에는 057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죠. 자 여기서 XX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사위에 새겨져 있는 숫자 12와 7이 진주만 공습 날짜인 12월 7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탐조 등이 밤하늘을 비추는 듯한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습 대피소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공식품, 양초, 물병, 비타민 등도 잊지 마세요. 어머 어머.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은 공습 대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저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림 자체도 대피소에 있는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둡한 데서 모여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FBI가 조사에 투입. 광고를 낸 잡지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사본이 잡지사에 전달될 당시 이를 의뢰에 받은 직원은 누가 광고를 의뢰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전달을 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냄새는 안 해. 냄새 나. 냄새 난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FBI가 사건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광고 의뢰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누구예요? 누구? 해당 광고가 실린 또 다른 신문사에 광고 수정 요청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신문사에 연락을 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주사의 광고는 단지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요. 남편이 게임 광고를 만들 당시 본인도 함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진주만 봉습 예고서를 부인했지만요.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봉습 두 주 전에 광고가 게시된 것도 이해를 불구하고 광고를 만든 사람은 또 사망했다고 그러고 저게 진짜 이상한 그림이라니까.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의 위치를 보고와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두 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선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두 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교체했나 보다. 자네가 두 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이게 근데 외부에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자네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입성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군 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저기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도 주별 잔액 없었고. 진짜 미스터리하네.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 베트남과 북 베트남 사이에 비무장 주대를 친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 주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두 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파고 당시 해당 지역의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비행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으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 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상인 것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3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 작전이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구심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사건에 전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네?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택지베리. 생택지베리와 해밍웨이. 생택지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택지베리. 이거 맞추면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5천 원 주지 뭐. 진짜.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택지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셨죠. 아셨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 되이던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택지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감쪽같이. 그렇죠, 어디로 가신 걸까. 먼저 생택지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택지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 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드 생택지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20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택지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터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택지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포르스트 리펠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택지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아르헨티나의 산부인과 의사 헬무트 그레고르, 파라가이의 알프레도 마이엔, 브라질의 수의사 볼프강 게르하르트. 사는 곳, 직업,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천사, 요젭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자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시름을 자행한 1급 전범입니다. 진짜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 중의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길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독일의 폐망을 직감한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해 도주했지만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맹겔레는 나치 친위자가 아닌 독일 국방군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지으신 캄쪽같이 신분 세탁을 해 연합군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바이예른에서 4년간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 이번에도 역시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행사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여놓고 저기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체포가 안 됐어요? 1960년 이번에는 알프레드 마이엔이라는 이름으로 파라과이로 도주. 그다음엔 우루과이로 도주하며 신출규모란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보는 또 알고 미리 도망을 친 거지. 사격의 인맥이 뭐 엄청났겠죠. 진짜 저 악마 같은. 아주 남미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아주 잘도 도망다녔네요. 짜증납니다. 1959년 맹겔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브라질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볼프강 베르하르트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도피하며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산 맹겔레. 그러나 그를 찾아냈을 때 맹겔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인 1979년. 68세 나이에 수영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맹겔레. 너무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행을 생각했을 때. 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조작됐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러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은 척하면서 다른 데로 또 도피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을 보면. CIA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석 유골을 꺼내 DNA 조사를 한 결과. 그의 정체는 죽음의 천사 요제스 맹겔레가 맞았습니다. 정말 A급 전범이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편하게 놀다 죽은 게 너무 작아요. 와 근데 어떻게 도망다니는. 너무 기가 막.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식구.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51년 6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란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도솔산을 탈환하기 위해 투입된. 국군 해병대 제1연대.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두 개의 사단으로 병력이 4200여 명에 달했고요. 북한군이 수많은 지뢰를 매설한 탓에 해병대는 전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북한군과 육탄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에 적에게 다량의 무전기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 어떻게 하냐. 적군이 우리나라말 다 알고 있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통신 체계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수적 열쇠와 작전 노출에도 불구하고. 도솔산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작전 유출로 인해 폭격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병대는 작전 보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그래. 우리한테도 비밀병기가 있었어. 적의 감청으로부터 작전 보완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공정식 사령관이 기막힌 비책을 떠올리는데요. 클로즈 가상공은 큰 크는 소낭이 나옵니다게. 그 뒤서 노단팬으로 돌아다운 도르몬가 없어. 우와. 제주말이죠. 혼자 없어 애. 이 도솔산 전투 비밀무기의 정체는 바로 제주어 효신. 이야. 북한도 진짜 머리 깨졌겠다 진짜. 알아서 뭐 언소리나 애가. 알아서 듣겠는데. 한 30%가 개치되니까 더 짜증 나는 거지. 아예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사나 뭐 중간중간에 주어나 이건 들리잖아. 뭐 저 가서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소멍에서 돌아가면서 뭐랬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잖아. 더 짜증나. 들으면 글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 그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지. 평소 전쟁사를 즐겨 읽던 공사령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당시 해병대의 주축이었던 해병 3기와 4기생 대부분이. 제주 출신이어서 비밀스럽게 제주어 교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북한군은 제주 출신이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없다 싶지. 시리적으로. 그렇게 도솔산 전투는 17일간의 혈전 끝에 북한 인민군 2,263명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도솔산을 탈환하며 한국 해병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고요. 도솔산 전투의 승전을 이끈 제주 출신 군인들의 비밀 작전은 승리의 역사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기자님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물체가 어떤 걸로 생각되시나요? 우리 우주선이요. 딱 발사하게 생겼는데 밑에? 방공호인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비밀스러운 물건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폴란드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이고르 위트코우스키는 익명의 폴란드 정보요원으로부터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입수.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저 벨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벨의 용도가 어쨌든 되게 궁금하네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연합군의 움직임을 다 관찰하려고 한 거죠. 저걸로? 놀랍게도 이 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직접 개발, 완성이 임박했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포된 나치 친위대 장군 자콥 스프렌베르크에 따르면요. 나치에서는 벨을 연구한 프로젝트를 디글로케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톤급 메가탱크, V2 로켓 등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했던 나치는요. 특히 이 벨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투입. 아주 비밀리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일명 디글로케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벨의 정체는 바로 타임머신. 이게 어떻게 1효부야? 역기적인 그녀야?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에서. 타임캡슐.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역기적인 그녀입니까? 벨의 작동원리를 설명해드리면요. 단단한 금속으로 둘러싸인 벨의 내부는 수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두 개의 실린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 그렇게 생성된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반중력 시스템을 이용해 달, 화성 등 우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하는 취지가 너무 소름돕니다. 노르망디 작전 한 3시간 전에만. 바로 갔어도. 올살이죠.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2010년 10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엘페소 상공에 UFO 출연. 2010년 11월 4일 UFO 출연대로 중국 항저우 샤오산 공항 폐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UFO. 그런데 이 UFO들이 외계인의 소용이 아닌 낮재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FO처럼 속도도 우리 현재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막 방향 전환도 급격히 되는 그런 종류의 비행물체를 만들었다면. 실승이죠. 그러면 하늘을 장악하는 거지 완전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네. 그럼요. 아무도 못 따라오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패색이 짙어가는 시기에 히틀러는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비록 밀리고 있지만 최후의 부대가 남아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폐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최후의 부대 일명 라스트 바탈리언이 세계를 다시 점령하는데.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UFO들이 나치의 라스트 바탈리언이 만들어낸 비밀무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치 친위대 에너지 연구부서에서는 1935년도부터 과학자들을 대거 투입. 비행 접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결국 하우네부라는 이름의 비행 접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야 이게 성공했다고요?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우리 맨날 사진에 나오는 UFO 발견했다, 목격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거랑 똑같긴 해요. 똑같네 진짜. 이런 각종 소문을 통해서 UFO는 나치가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 접시일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대표적인 비일간지에서는 UFO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개발한 비행 물체였다고 보도했고요. 심지어 독일의 공영방송사에서는 나치의 UFO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당시 나치가 개발한 비행 접시가 시험비행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나오면 딱 UFO 아니냐고. 독일 대표 일간지하고 공영방송사에서 보도할 정도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지금. 궁금해.